낮에 직장에 있어서 집으로 배달되는 등기우편물을 집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 직장으로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우편부분을 누르시고 부가서비스를 누르시면 수치인 배달장소 변경서비스라는 부분을 나타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신청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동의합니다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본인 인증에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시고 성함 적으시고 휴대폰 번호 기재하시면 본인 이름으로 배송되는 등기번호가 나타납니다. 여기 제 같은 경우는 현재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요. 여기 등기번호가 나타날 때 배달장소를 변경하고 싶은 등기번호를 체크하시고 배달 희망 장소를 기재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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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